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강입니다. 저 오늘 1월 19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카나리아 바이오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박수 한번 찍어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 마이너스 5프로 때까지 올라왔는데 자 오전장에 신저점 2천원 부근 하안가 근처까지 빠졌다가 오후짱 들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엔 어느 구간까지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이번 반등 흐름에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나왔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DSMB로부터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앞으로 임상 3상을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이만인 즉슨 카나리아 바이오가 앞으로 임상 3상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순간 주가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낙복 흐름이 왜 나왔어요? 임상 3상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에 의해서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가량 빠졌는데 현 위치에서 다시 임상 3상에 도전하고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현 주가에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보였던 이 낙복 흐름을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주가에 대한 호재가 끝나는 구간에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반납하는 것처럼 악재로 인해서 빠진 주가 또한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 패닉셀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이 악재로 인한 불안감이 소멸되며 그동안 악재로 인해 발생됐던 이 하락파동은 전부 다 회복되는 상승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카나리의 바이오로 확실한 수익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 절대 매도하는 자리 아니다. 지금 그동안의 낙복 흐름에서 벗어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손절하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한 번 더 강하게 눌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동안 하한가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매물들 손절에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들은 반등 흐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요? 매도를 통해서 손절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은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반등 흐름의 탄력이 둔화되며 단계적으로 눌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나리의 바이오의 경우에도 현 위치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현 위치에서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눌리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의 바이오 앞으로 반등 위치가 나올 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위치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종목도 강하게 올라오는 위치에서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의 바이오 현 위치에 절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 놓으셔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신규 신입 노리셨던 분들은 지금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한 번 더 눌릴 때 이 반등 위치가 나왔다가 단계적으로 조정 위치가 나오며 잠시 눌릴 때 이때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번 반등 위치의 조정 위치에서 단계적인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타점 누구한테 보내드려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자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아직도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지난 1월 15일 월요일날 카나리오 바이오 이번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5,5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단계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현 위치에서 우선 전략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행하고 낙복 위치가 이어지면 이때 재진입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낙복 과대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바로 오늘 장 시작 전에 2,030원 이하 오늘의 신저가 2,025원 바로 한 틱 위에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도 끝내드렸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시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제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도 오늘의 신저점 부근에서 정확한 매집을 통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당가 낮춰 놓으셨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누리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2,030원 이하에서 진입했으면 현 위치에 이미 20% 이상의 수익 확보되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이번 반등 위치에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이번 반등 위치 또한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에 여러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카나리의 바이오에 정확한 매수 단가 앞으로 이번 반등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늘릴 때 정확한 매수 단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앞으로 이번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강한 시세 분출 자리에 연출되면 제가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최고점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무료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카나리의 바이오에 정확한 매매 타점 현 상승 초기 구문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단가 앞으로의 눌림목 자리에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앞으로 상승 임펄스 확대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카나리의 바이오에 확실한 매매 타점 받아 가신 다음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해 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의 바이오 추가적인 반등 위치 나오고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 드냐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또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강하게 눌린 이후에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카나리의 바이오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반등 흐름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텐데 이 반등 흐름에 최상단 구원에서 확실한 매도 전략으로 카나리의 바이오 수익으로 마감 지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카나리의 바이오에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 사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 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급 특세의 경우에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왔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급 특세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급 특세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러 담고 있는데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웨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용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